지금 업을 하고 계세요? 요즘 하면 경기 너무 안 좋죠?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너무 안 좋고 업체들이 워낙 많이 생겨나니까 거기서 또 살아남으려면 그냥 아예 싹 다 나이도 못 그래서 정리를 해버릴까 하는 거예요 네 디젤트럭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사장님께서 주선허가증도 하시나요? 네 사고팔고 하죠 제가 지금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아 정리하시려고요? 예 정리하시면 요즘에 바로 매입하면 예 직거래로 좀 기다렸다가 좀 더 받고 싶으면 그때까지 그렇게 가능해요 지금 업을 하고 계세요? 예 요즘 하면 경기 너무 안 좋죠?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너무 안 좋고 업체들이 워낙 많이 생겨나니까 거기서 또 살아남으려면 그냥 아예 싹 다 나이도 못 그래서 정리를 해버릴까 하는 거예요 네 네 지역은 어디신데요? 서울이에요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요? 네 하물 쪽이에요? 이사 쪽이에요? 이사 쪽이죠 아 이사 지금은 통합됐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있는데 돈도 좀 필요하고 요즘 시세는 그래요 그나마 좀 올랐죠 오른 거죠 다시 생각해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